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국 창작 가요제 제20회 현인 가요제가 오는 8월 3일과 4일 저녁 7시 뜨거운 열정과 여름의 낭만이 가득한 부산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8월 3일 현인 가요제 경선을 MC 박남춘의 진행으로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경선 진출자들의 경연과 함께 트로트계의 왕자 박천빈을 비롯해 해금성, 소유미, 니아킴의 축하무대가 펼쳐지고 8월 4일 현인 가요제의 본선은 MC 김병찬의 진행으로 5명의 본선 진출자들의 불꽃 튀는 경연과 트로트계의 퀸 장윤정, 황민우, 황민우 우연히, 황윤성, 그리고 전년도 대상 수상자 박상인의 축하무대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KNN, 부산은행,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현자협회, 송도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 도이터, 금영엔터테인먼트,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실버ITV가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